안녕하세요. 스누파태용입니다. 지금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요.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요리하다가 갑자기 왜 카메라를 들었냐면은 요리하다가 갑자기 제가 만드는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네. 카메라를 갑자기 들게 되었는데 오늘 만들 거는 스파게티에요. 스파게티. 막상 이렇게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창피하네요. 망했다.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떨어졌어. 다시 돌아와서 양파 껍질 같은 쓰레기를 넣어둡니다. 이따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니까요. 이게 과연 재미있는 방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 얘가 이렇게 요리를 하는구나 갑자기 요리를 하다가 스윙이 생각나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구나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냥 무작정 찍는 건데 이게 방송에 나갈지도 모르겠고 방송? 저희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일단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0분에 걸쳐서 치료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음...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남은 노제 소스를 넣어줍니다. 생각보다 면이 많네. 사정없이 비벼줍니다. 두 그릇이 나왔는데 한 명 데려와서 같이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안 먹는다 그러면 저 혼자 다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정말 살짝 오늘 말하는 것 같아. 그래요? 어. 한 입만 먹어도 되나요? 그래? 살짝 싱거울 수도 있어. 난 살짝 싱겁더라고. 아 저 싱거운 거 별로 안 좋아해? 아... 저 감안해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양파가 좀 더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있어요? 어. 좀 살아가지고 오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요. 새우도 넣거든요. 맛있다. 만든 거. 여기 뭔가 약간 양파같이. 양파랑 새우 있어요. 새우. 근데 양파가 좀 살아있죠? 양파 맛있네. 양파 맛있어요? 응. 아니 양파가 너무 많다 형. 어? 근데 동동이가 먹고 싶나 봐. 저요. 동동이가 그냥 더해요 형. 맛있어. 맛있다. 우리 더 만들어먹을까? 소스가 없어요. 아 저기 라면 있네. 내가 꼭 넘겨서. 사실 오늘 봉걸레 하고 싶었는데 바지락의 그 해감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오. 오. 치아. 아 그거 어디 있어요? 채용이가. 네. 저희. 누구지? 스파게티 먹을 때랑 들러가지고. 보자마자 저요. 이러고 나. 흐흐흐. 배고파서.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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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자기가 먹고 싶은 재료 같은 거를 많이 넣어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자 한 그릇 더 만들어주세요. 안 돼요. 소스가 왔어요. 총평 한 번 내려주세요. 총평. 자. 잘 먹었습니다. 10엔 됐어. 10엔. 파일럿 프로그램 같이 한 번 제가 시도를 한 번 해봤는데 어. 어떻게 혼자 막 그 카메라도 하나고 그래가지고 되게 음. 잘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잘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그래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고 다음에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스파게티가 아닌 다른 요리로 한 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 donc. 이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